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원래 이러면 안되는건데 맨날 거지같은 남미세들 때문에 고구마 오지게 먹고 너무나 답답해 고통받던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슬퍼하고 갑니다. 이만한 똑띠 아가씨가 없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기 부모가 싫어할테니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는 남친, 이 거지같은 놈 던져버리고 왔어요. 원제, 남자친구가 제 가족과 직장을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해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이고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건 아니구요.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렇게 모자란 환경에서 공부 제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은 못갔어요. 그래도 지방공립대를 전액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학교 선배회사에 취직을 했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는데, 3년정도 잘 다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결국 저 또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게 바로 배달일인데요. 일단 이거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벌이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건 나 부끄럽지만, 살면서 저 진짜 단 하루도 나태했던 적 없구요. 누구보다 알뜰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곳이 없다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 모아둔 돈이 약 1억 1천정도 있고, 또 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 30인 반전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제가 지난 1년정도 만나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더 많고, 최근에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비록, 자기야 내가 모아둔 돈은 얼마 없지만 우리집이 좀 살거든,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요. 솔직히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참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면, 내 부모님은 외국에 계신다, 직장도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중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또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은 워낙 고지식 해가지고, 아들 여친이 고아원 출신의 배달일 하는 거 알면 싫어할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래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해달라는데, 이날 저는 삶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 건지 너무나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여하튼 거짓말까지 하며 하는 결혼은 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남친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번, 뒤에 훅이 있어요. 2부까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1번, 남친이 원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나중에 욕을 먹는 건 남친 본인이 아니라 쓰니입니다. 쓰니. 그리고 나이 서른 넘게 먹고, 그리고 나이를 서른이나 넘게 먹은 사람이, 자기 부모를 속이기 위해 그딴 거짓말하라고 하는가 보면, 생각 또한 굉장히 짧아요. 무엇보다 쓰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안이면, 그냥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2번, 남자라면 그 남자 부모도 너를 이뻐해주고 아껴줄 거요. 꼭 명심해라. 배달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거짓말이나 시키는 그 남자 인성이 부끄러운 거요. 이제까지 너 혼자 시식하기 너무나 잘해왔는데, 저런 놈 따위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아니,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가 너무 아까워. 스스로를 조금만 더 귀하게 여겨야지.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다. 저놈이랑 헤어지면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근데 나중 돼봐라. 이때 결정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요. 3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스니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남자랑 정말 살고 싶어요? 여태까지 훌륭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겨우 이딴 지 여친 후려치겠다는 놈이랑 정말로 결혼이 하고 싶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4번, 그래, 뭐 부모가 너무 고지식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가 똑바로 된 놈이라면 자기 여친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부모를 지가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어이구 생각하는 꼴하지 마라. 아니, 벌써부터 이러는 놈이 나중에 문제 생겨봐라. 너를 지켜줄 것 같냐? 냉정하게 생각을 하란 말이요. 5번, 아니, 그래 뭐 직장까지는 부끄러울 수 있다고 치자. 좀 찌질하지만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 그런데 부모가 외국에 있다는 이거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인데 이걸 시킨다고. 아니, 쓴이야. 너는 이런 놈이 정상으로 보이냐? 그렇게 속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들키고 나면 저 자식이 어, 뭐? 그거 내가 그러라고 시켰어! 이러면서 지 부모한테 맞설 수 있을 거라고 봐? 아니, 맞설 수 있는 놈이면 애초에 이 지랄도 안 해. 생각 잘해라. 6번,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안정된 직장부터 잡으세요. 배달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냥 부업이나 알바 정도로 생각하죠. 7번,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끝이라고 좋겠습니까? 한 달 뒤 어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무 따뜻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어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많이 싸웠고 결국엔 헤어지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사과를 하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냥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대요. 고하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 일단 뭐 집으로 한번 데려는 와봐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부끄럽지만 솔직히 여기서 저도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이 떠올랐고 나를 창피해하는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에 그런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도 떠나버렸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지난 댓글들 보면서 자신감 많이 생겼고요. 또 스스로가 뭔가 참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직업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마찬가지. 마음에 새겨서 결혼을 꿈꾸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작게나마 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요. 배달 다니면서 여러가지 업종들 눈여겨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생각을 해오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진 후에 그 좌절감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렇게 금방 괜찮아지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도 아니었나 봐요. 별거 없네요. 참고로 그 자식은 지금 이 순간도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데 열심히 차단을 하는데 이 번호 저 번호로 연락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흔들리는 거 전혀 없어요. 아니 사실 제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서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죠. 요즘 저요. 계속 일찍 집에 와가지고 계획 열심히 세우고 또 노트북도 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해서 당장은 모든 걸 다 잊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되게 벅차다고 해야 되나?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도 그랬거든요. 부동산도 찾아보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제가 지난달에 글 올렸던 게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글을 쓰는 거예요. 따뜻한 응원과 용기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까지 또 쓴소리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모두가 제 친언니, 친오빠, 동생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힘내서 정말 잘 살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시고 행복하세요. 댓글 1번 누군가가 이렇게 벅찬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이 글을 보는 모두가 기분 좋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리고 쓰니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결국 모든 건 경험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게 다 내 안에 남는 거니까. 또 살다 보면 이런 고난 더 한 것도 올 거예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파이팅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2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야물고 똑똑한 아가씨였구나. 이전 글에 진짜 힘내라고 열심히 댓글 달았던 보람이 있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쓰니는 제가 봤을 때 뭐든 잘 해낼 사람이에요. 3번 뭐 일단 데려와봐라. 네 미를 염병하고 있네 진짜. 말을 거지같이 하는 것도 또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도 딱 지들 수준이구만. 에라이 망할 것들아. 케잇. 4번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당신. 진짜 존경합니다. 5번 야씨 맨날 맨날 거지같은 개똥 시궁창 남미새 같은 것들만 보다가 이런 똑디 아가씨를 보니까 10년 묵은 고구마가 확 내려가네. 어이구 좋아라. 끌끌. 네 댓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팬티에 지를 지경이야. 끌끌끌끌. 6번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감히 장담하는데 이거 절대 평생 후회되는 선택이 아닐 거예요. 한 번도 후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쓴 일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될 거에요. 반드시 그날 옵니다. 화이팅! 7번 그지같은 후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휴. 이게 다 그지같은 남미새들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지금 여기 대부분 댓글도 그렇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진짜 옹졸하고 없어 보이고 찌질하고 그런 인간이죠. 저런 걸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뒤에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득 좀 다른 생각도 하나 더 듭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 제 생각입니다. 보통은 지 여친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 부모한테 저런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까 이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꼬아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지는 저 말을 할 때 즉 우리 부모님을 속이라고 했을 때 아마 속으로 뿌듯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겠지 네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주눅들까 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너를 돕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지는 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지가 착한 줄 아는 악인들이 있다고. 이게 딱 그런 경우죠. 물론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죠. 지 여친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광탈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천디꾸리 취급하는 거요. 아무튼 똑디쓴이 때문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